이에요. 뭐죠? 아.. 올 것이 왔군요. 제가 3집 미니아이범 때 성공했죠. 아닌가? 성공! 성공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아주 야무지게 성공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거의 장인이에요 저 타자 장인이에요 내 맘대로 써내려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 이거 기호가사군요 기호파트 여러분 이거 FNC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가보겠습니다 실패하면 굉장히 창피하겠지만 아 근데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이 간격이 여러분 이거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내 맘대로 써내려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 이거 그래도 근접했어요 감 잡았습니다 시작 내 맘대로 써내려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으세요 이거 이거 성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써내려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 왜 uk6 공격 아 아니에요? 10초! 내 맘대로 써 내려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 아! 아! 아 진짜 와.. 솔직히 이거는 성공까지는 아닌데 성공에 인형 빼서 성고까지는 되네요 성고까지는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피스 여러분들 내 맘대로 써 내려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 이거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벌칙 때 뵙겠습니다 안녕 젤리 6개 받아먹기요 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이번과 잠시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입병이 심하게 나가지고 입을 잘 못 벌릴 수도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아프! 아퍼퍼 이거 뭐야? 제가 쉬운 게 걸린 건가요? 모르겠네. 성공! 자, 미션 66초 키즈 3개를 맞춰라. 키즈 3개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시작! 3.. 아, 2번. 4번. 오케이. 트라이블라이 보이스만 썸네일 해봐야겠어. 3.. 이거 5번. 오케이. 4번. 아니, 이거 맞출 수 있는 건가? 참, 방송에 태호가 말을 쓰지 못했다고 생각했잖아. 4번. 예아. 기억하죠? 2번. 꿈돌이. 어. 2번. 어. 개메달이? 2개, 에, 2번. 4개나 맞았는데? 네 여러분 미션을 아주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저번 두일날 뛰었을 때는 못했는데 이번에 성공했어요 꿈들이 너무 쉬웠고 V LIVE에서 말한 거 너무 쉬웠고 개미달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림없이 돌아온 66초 퀴 챌린지 뚜둥 공 리프팅 10위에 성공하기 해보겠습니다 연속 10위인가요? 이거 축구 공도 아닌데 오 되게 잘 튀기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끝 성공 안녕 쉽게 했어요 이게 축구 천재잖아요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당연히 오래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밤에 갈게요 안녕 안 되겠다 안 한 지 오래되었고 무섭다 오케이 미션 66초 만 보기 숫자 만들기 이게 뭐야? 무슨 소리예요? 오마이갓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일부를 어려운 거 주셨죠? 저는 55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너무 높은 것 같은데 50번로 춤 추는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숫자 더 하는 게 너무 높아 오 그것도 3, 2, 1, GO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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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요 127 남았어요 실패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 괜찮아요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땀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실패한 친구들과 함께 벌칙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저번에도 졌는데 아... 무슨 말이야? 눈을 보고 말해요 아... 그거 무조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아저씨 오세요 아저씨 등장 뭐죠? 뭘 하면 되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뭐? 얘기하면 돼요 그냥 아 그냥 얘기하면 돼요? 현 최고예요 너도 최고야 인덕이 현 최고예요 소울리도 최고야 이게 뭔데? 이게 뭐 하는데? 왜? 인덕이 현 최고예요 너도 최고야 뭐... 어떻게 하라고... 저 이름 뭐죠? 하쿠 좋다 아니요 소우리 맞아요 소우리 최고야 아 이게 미쳤네 뭐? 아...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치트 쓴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 치트를 쓰죠? 어... 뭐 딱히 뭐 이거를 해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없었으니까 맞아요 잘 알았어요 이덕이 형을... 최고라고 말하면은 제한테도 최고라고 올 것 같아서 말했어요 똑똑하네요 미션은 아주 쉽게 진행하였습니다 미션... 너가 해야지 너가... 내가 미션 했으니까 너가 성공해 미션... 성공! 네 66초 미션 끝났습니다 누구누구 성공했죠? 손 드세요 성공한 사람 하이 자 루저 손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저는 솔직히 99% 성공이었어요 미션이 뭐였는데? 아깝네요 타자 눈 감고 타자치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숫자랑 66 아... 그게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만복이었어 만복이었어 정말 우리 벌칙이 뭐야? 이제 각 다른 멤버들 성공한 멤버들의 손을 잡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넌 뭐라고 해야 할까? 소울이는 얼굴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음... 비대칭이 없어도 멋있는... 인타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흑발을 드디어 할 수 있는데 확실히 흑발이 제일 잘 어울리구나 흑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흑발을 드디어 흑발이 제일 잘 어울린... 흑발이 진짜itte 응... 흑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흑발이 진짜 잘 어울린... 그래 많이 멋있어졌다 고마워 오 마이 갓 하하하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하핳 어... 태연은 흑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 흑발이... 흑발이... 흑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 어 태연은 되게 분위기 있는... 10. 10.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쏘울이는 이번 투어 내내 같은 곡에 프리스타일을 추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축하해. 린탁이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항상 춤을 몸에 달고 살면서 열정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 옆에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어. 축하해. 고맙습니다. 쏘울이는 이번 오렌지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깜찍하다. 고마워. 축하해. 너는 이번 투어 때 작업한다고 오늘 시끄러웠던 나를 참아냈던 그 인내심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 인정.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벌칙 수행 잘 완료했고요. 다음에는 전원 다 성공해보죠. 한 번 해봅시다. 다음 컴백 때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예. 지금까지 피와 나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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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이 고맙습니다. 다음 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